다음으로 면접실기고사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면접활용자료로는 입학원서와 학교생활기록부 등이 있으며 발전가능성과 자기주도성, 도덕성, 사회성 등 다양한 분야의 평가를 진행합니다. 3명의 면접위원이 평가를 실시하고 3명의 평균점수를 반영하게 됩니다. 면접고사 예시문항으로는 자신의 장점은 무엇이고 그것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해보시오. 고등학교 생활을 통하여 접해본 친구 중 좋은 친구 한 명을 들고 어떤 점이 좋았는지 그 이유를 말해보시오 등과 같은 문항이 출제됩니다. 이에 따라 외적으로 자신감을 표현하여 준비하며 중요 포인트를 정리하는 등 여러분의 의견을 명확하게 발표하시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시 외모와 복장으로는 단정한 외모와 밝은 표정, 깨끗한 교복이나 밝은 사복으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항공관광학과의 면접의 경우 목을 가리는 옷은 배제하여야 하며 무릎을 가리지 않는 스커트 차림이 좋습니다. 신발은 고사장에 들어갈 때 나누어주는 슬리퍼를 신고 들어가게 됩니다. 실기고사에 대한 안내입니다.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공간디자인학과는 발상과 표현, 사고의 전환 주제 중 택일하여 4시간 동안 진행되며 영상 애니메이션학과는 컵 만화나 상황 묘사 중 택일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실용음악과는 보컬의 경우 자유곡 2곡을 준비해야 하며 작곡의 경우 자유곡 2곡, 기악의 경우 구분이 확실한 장르로 자유곡 2곡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상 슬기고사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비서학과의 경우 10m 왕복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십자달리기가 있으며 신체활동디자인학과는 20m 왕복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스포츠학과는 20m 왕복달리기, 눈감고 외발서기, 윗몸 앞으로 굽히기로 실기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형 유형은 100% 학생부 유형과 학생부 면접 유형이 있으며, 면접 유형에는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차 지원과 전형간 복수 지원이 가능하며, 수능 최저기준도 없어 학생분들의 다양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학생분들께서는 한서대학교 입학관리처 홈페이지나 입학관리처로 문의해주시면 다양한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꿈과 미래를 실현하는 디딤돌 한서대학교에서 2016학번 신입생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UDE ~~~~~ ~~~~~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